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배열에다가 데이터들을 하나씩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열추가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열추가는 현재 기존에 있던 배열을 연결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배열에 추가할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배열을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1식 증가를 하거나 혹은 1식 감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것과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배열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이용을 하시면 배열에 제일 마지막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오늘 추가할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변수는 현재 브릿버튼 위쪽과 아래쪽을 눌렀을 때 1식 증가하거나 1식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에 출력되어 나오는 값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변수가 1식 증가하고 1식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대기블록과 스위치블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쪽 버튼을 누를 때는 1식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는 1식 감소를 하기 때문에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도 변수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도록 디스플레이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변수가 배열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까처럼 배열 하나를 불러오시고요. 여기에 있는 배열을 읽기로 바꿔주시고 배열 연산을 불러와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열 하나를 일단 연결해주시고 변수의 값을 추가하는 데이터에 넣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추가한 배열을 배열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배열로 추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제가 입력했던 것과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방금 작성했었던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운데 버튼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었으니까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의 그 변수의 값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한번 내고 변수의 값도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오른쪽 버튼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기 블록에 있는 것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버튼은 3번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 블록에 있는 케이스를 추가를 하셔서 맨 아래쪽에 3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배열에 저장을 하고 다시 0으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순서대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얘가 배열 개수만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회수, 배열 연산을 불러오셔서 배열 길이를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읽어야 되는 배열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고 얘를 횟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를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배열 연산 하나 더 하고 읽기의 숫자 연결하고 연결하고 인덱스를 호출하고 그 다음 여기서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호출을 하고 나서 이제 배열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다가 배열이 비어있는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를 안 넣었네요. 여기서 소리를 하나 추가하셔서 이렇게 하고 시간은 0.5 사운드는 한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아까 설명을 했었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E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저장을 하고 배열을 불러오고 그리고 변수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을 활용을 해서 복잡한 프로그램 하실 때는 이러한 블록들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